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승연입니다. 오늘 한번 N자형 파동에서 같이 알아볼게요. N자형 파동은 뭐냐면 쏘아 올리고 조종의 폭이 피바나치로 되는 거죠. 382, 618, 0.5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38에 조종받는다. 이 위에서 하나 더 있죠. 2, 3, 6에 조종받는다. 굉장히 강한 종목이고 만약에 이게 전구점 돌파가 된다면 이만큼 파동의 길이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매네법인데 분봉 단타도 가능하고 스윙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매네법이기 때문에 간단하면서도 승률이 괜찮은 매네법이죠.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. 네 감사합니다.